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,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, 즐기시면 아주 멋진 무대가 될 거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급이죠? 출발합니다. 소영아! 아니야? 맞아요? 장구 반대는 이제 돌아버리겠다. 응, 그래. 왜? 왜? 응. 그래, 앞에까지 해봐. 계속 돌려. 아, 돌려봐. 모르겠다. 그래, 그럴 수 있어. 그래. 처음이잖아. 처음이잖아. 처음 보니까 이런 정도지. 지금 더 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? 하기도 어렵지. 됐죠? 됐죠? 자, 처음이야. 즐기세요. 실수가 할 수도 있어. 어, 다극게 하면서 잘해요. 똑바로 그러네. 최영명촌 맞죠? 아니라고 깜짝이네. 최영명촌 출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